신경영 가발을 쓴 것 같습니다. 주말에 택배가 하나 왔어요. 쿠팡에서. 그래가지고 싹 했어. 머리가 나오는 거. 뭐야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이거더라고. 여장을 하는 거에 있어서 가발을 쓴 거잖아요. 지금 약간 추장 느낌 납니다. 추장 부폰 아니에요? 네. 에? 그런 느낌이 나고 있어요 립스틱 발라주면 되나요? 립스틱 어디서 난거야? 새거는 아닌데 누구꺼에요 이거? 저희 어머니꺼 그러면 막 못쓰잖아 막 못쓰잖아 바르고 망가지면 하나 사드려 그럼 됐겁니다 어머니 그럼 저 쓰겠습니다 이런거 이정도는 되잖아요 제가 봤을때 두번째로 덕현이 여자친구에서 중서어머니도 주헌영을 싫어하려고 하하하하하하 저사람은 뭐 저거 양아치니? 이러면서 랩까지 모를수도 있어 어머니 좀 쓰겠습니다 권달이예요? 아니야 아니야 저 한번도 안발라봐서 어? 이게 좀 이렇게 두껍게 발라내잖아 미친놈아 야 이해가가 많게 미안해 미안해 두껍지 아잇 두껍짱 아니요 흐헣 그 약간 포켓머스터에 저런거 있는데 그래요? 루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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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가 아주 비싼걸로 새콤콜라 사 드릴겁니다 아유 입술이 아주 네 아 이제 길이 흥협니다 으아아아악 가시죠 자 오늘 꼴찌가 만약에 종윤이의 꼴찌하면 어쩔 수 없지만 꼴찌가 둘째가면 꼴찌하잖아요 꼴찌에요 꼴찌 꼴찌가 종윤이한테 키스마크 받기 왜요? 추가 왜요? 저 유튜브 아니야? 자 내가 1등하면 원하는 사람한테 뽀뽀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1등하면 그게 낫다 그게 낫다 꼴찌하는 사람한테 해요 아니 그냥 1등하면 둘째가면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하면 되는거야 오케이 PD한테 할 수 있습니까? 아 쟤는 안하고 싶어요 둘한테 하고 싶어 네네네 자 가겠습니다 예시야 예시 아 빨리빨리 누르지마 좀 남아 준비 좀 하게 해 아 예시잖아 예시 아 지금 놀랬잖아 아 이게 풀네임이에요 그럼 전부다? 어 선수야? 99% 풀네임 그럼 선수죠 전부다 네 콜네임으로 이렇게 부른 선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이건 좀 쉽네 나는 근데 이거 약해 형이 이름이 약하긴 하지 네 화이팅 하십시오 대신 얼굴로 재미 좀 봤잖아요 아 씨 맞춰도 되나요 바로? 예시니까 네 그냥 맞추시면 돼요 로랑 코시엘리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야 조심해라 형 형은 풀네임으로 해도 얘가 누구였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름을 써라도 그리고 뒤에는 아는데 앞에는 모를 수도 있어 나 ㄹㄹ이길래 룰루랄라 막 이렇게 생각했어 룰루래 룰루랄라 네 자 넘겨봅시다 이거 바로 시작인가요? 설명 설명 있습니다 설명 설명 30문제 2,3등은 레몬 먹기 게임을 시행해야 된다 레몬을 여기 준비를 해놨어요 여기 생 레몬입니다 한 땀 한 땀 다 저 친구가 땄습니다 이거 예 손으로 막 땄어요? 저 손 땄았습니다 아 네 정답 찬스 한 번 3번이고 힌트 제공 최종 찬스 한 번 아 그때랑 똑같네 그럼 정답은 지금 5,9초 안에 말해야되고 자 준비하고 갑니다 자 됐나요? 네 됐습니다 자 번개, 마라, 스타미나 바로 가나요? 바로 문제에요? 30문제? 스피드아이 갑시다 오케이 마라 로메, 루카쿠 정답 오케이 됐고 박수 좀 살살 쳐 자 넘어갑니다 자 스피드아이 갑시다 번개 누가 받았어? 그렇지 윌프리드 자하 윌프리드 윌프리드 윌프리드예요 리드가 맞아요 리드 맞구나 지금 형 윌프레드야 그러려고 그랬지 만약에 윌프레드라고 하면 틀린거야 아니 이 정도는 봐줘 그래 사람 통하면 그래 통하면 근데 이거는 그래도 너무하다 싶으면 이건 틀리는 겁니다 맞아 윌프리드레드 정도는 봐줍니다 그런거 안 되죠 뭐 메드이 베나티아인데 메드이 베나티아 그렇지 이름 바꾸는 거니까 이를테면 주헌이 형이 이제 씌고 르드손을 씌고 드르손이라고 그러나봐 아아 그건 안돼 그건 안되게 걔만 맞아 혹시 나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인정합니다 대신 앞에 이름을 맞춰야돼 그래 갈게요 hem 두굴짝 스탑 00 ON 땡 안내 5분 LA 이거 ondan 맞 trois ON이 맞네 풀네임이 그럼 얘는 풀네임이 이거라는거라 풀네임입니다 이거는 스탑 conta 끝났어요 아 제발! 나 하게 해줘! 하나씩 던지시면 이제 빨리 빨리 던지! 이거 빨리 해주세요 빨리! 왜냐면 이거 너무 생각하시라고 오래 주면 나는 불리해 지금 누가 하래? 빨리! 아 이거 스피드 충전기잖아요 내가 새끼야 이제 새끼야 5초 5초 둘 다 못하면 하는 겁니다 5, 4, 3, 2, 1, 땡! 아 잠깐만 그리고 일단 힌트를 듣고 그 다음에 난 힌트 안 들을게요 그럼 나 기회 반살되는 거잖아 어쨌든 힌트 듣고 하세요 그럼 두 분 저 안 듣고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나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힌트요? 아니 왜냐면 출제자가 원하는 걸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하면은 아니 내가 하면은 아니 내가 하면은 아니 보니까 룰은 알아 이거 듣고 다쳐야 돼 아니 내가 하면 박탈 다갖게 힌트 안 받아도 되잖아요 기회는 어차피 한 번씩 있는 거니까 아 근데 이게 룰인가요? 아니 근데 이 정도면 그래 내가 그냥 안 하겠다 이거지 내가 더 불리한 거지 대체는 많이 저기 그 틀리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지 당연히 당연히 하세요 하세요 히차일리스송 그래 이건 좀 해소 너 발음 브라질 출신이야? 스페인 출신 아 맞다 포어 할 줄 아시죠? 아 오케이 오케이 뭐라고요? 몰라요? 오 뭐야 1등이야 1등이야 지금 스탑! 황선홍 번개 한석희 뭐야 좀만 기다렸다 5초 3개요 공중하게 합니다 댓글이 무서우니까 이제 셀 때 됐죠? 셀요 5 4 3 2 1 번개 홍시우 어 근데 한 번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거 끝나고 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야? 홍시우 정답 그래 너 왜 홍시우 안 하냐? 이제 생각났지 아니 그렇게 홍시우 홍시우라 홍시우를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었는데 아니 정답이 나올 때 안 하네 주헌이 형 드리려고 그러니까 저 0.5점 주십시오 하하하하 그동안 홍시로 이는 점수가 많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으응? 존나 어려운데 이거? 스타 다와 카레 씹새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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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 정답이면 존나 웃기겠다 하하하하 그럴듯한데 하하하하 어렵다 되게 아니 자 스피드하기가 이거 요원들끼리 혹시 해봤나요? 네 그럼 빨리빨리 나오던가요? 명섭이 형은 10초 안에 맞췄습니다 오 진짜? 대단하다 자 이거 셔도 됐나요? 힌트 드립시다 다 모르는 거 같은데 다 모르는거 같은데 다 모르는거 같은데 세리에서 뛰고있는 윙어입니다 번개! 대한클루셉스키 나 생각했는데 근데 이걸 일반적으로 하면 안되겠네 저는 클루셉스키라고 생각해가지고 아... 쉽지 않네 이름 졸라 그랬네 야!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선수가 나왔어 아니 그리고 나는 그 정도는 윤토수 있게 생각을 해야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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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 칼리드 풀리발리 세리아가 맞네 잠깐 갈게요 마라! 시바사키 야 이거 일본 손 쓰면 플레이블 써야 되는거 아니냐 시바사키 가쿠가 맞죠? 그래! 손에 입술이 너무 많이 묻는데 만지지마! 진짜 이래서 손을 잘 닦아야돼 그래 잠깐 제가 공익전 잠깐만 말씀드리면 사람이 하루에 얼굴을 몇백번 맞은데 네 그러면서 다 전염병 없는거에요 손 잘 씻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만져요 무식탈출 넘버원에서 그 얘기했군요 아니에요 아니요? 네 여러분 주헌이 새로 론칭한 무식탈출 넘버원 무료입니다 네 팟캐스트에요? 이제 업로드 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주 갈까요? 응 범계! 로빈 반페르지 아 씨 존나 잘 맞추네 어우 씨 내가 존나 뽀뽀한다 마라 사미 캐디라 정답 아 맞네 저는 좀 나가있을까요? 괜찮았어요 지금 괜찮잖아 콩쇼를 못 맞춘게 봤어요 거기 멘탈 붕기가 멘탈이 무너졌어 지금 네 중간정거 갈까요? 열 문제 끝났는데 네 지금 범계에 5개 마라 3개 추맨 2개 어? 보상이 많이 안나요 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마라 마티아스 긴터 정답 아 씨 환희형이 항상 추천해요 그래 긴터 아 프리치발토 응? 아 어렵다 아 네 글자 아 이거 우리나라 선수인가? 응? 아 마라 윤빛가람 정답 오케이 아 그렇구나 아 씨 존댓같다 정윤아 너무 그냥 얘기했다 정윤아 근데 형 윤빛가람은 형이 그렇게 노래를 불렀으면서 왜 못 맞춰 앞뒤로 패스하는 윤빛가람 제가 0.5 좀 주십시오 너무 아까우셔서 주십시오 오늘 홍시우에요 윤빛가람 anklesителей이 1점이야 거박이 생긴 거 안나네 Monday X 말고 뭐가 있어 leader 스타 마라 먼저 Soldier 저Yo 이거 프리레임 있을 것 같은데 아 수소 정답 오오오오 워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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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수소가 위빡한데 수소는 그냥 수소야 물론 뒷프레임이 있겠지 eastern 야 Bitcoin 아 이거 그럼 은태현 선수가 없네요? 아니요 은태현 선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머리카락 들어와 마라 백승호 총당 아이씨 와 졸라 생각 안 난다 진짜 딱 한국 사람 이름 같으면 K리그 뛰는 선수만 생각해 맞아 나도 그런게 돼 B비랑 C리끼리 박성베?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나는 방승환까지 갔습니다 방승환 너무 갔다 K리그 최단 시간 득점 그래 인천 소속으로 11초 만에 골 제가 봤을 때 모릅니다 방승환 옛날 스캔들도 있었고 네 침을 한번 세게 뱉어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갈게요 번개! 백클런 라이스 정답 아 그러네 아 이게 라이스도 되고 루이스도 되고 나는 레이스인가? 그래 레이스 어 이 앞에 나 두 크레인 줄 아세요? 그래 저는 뒷글자만 보고 로이스의 플레임이 뭐였지? 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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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기 탑! 아니네 번개 아! 톱이 알도베릴트 정답 어 왜 안 했어? 톱이 아니겠어 나는 뭐였어 형? 뭐 타비 아데바요르르 난 아데바요르르 난 아데바요르르 아데바요르르 그래 그래 형이 아니네 그렇구나 근데 뒤에 티그신이네 아데바르르 아데바르르 티바른 무궁 약간 마라 조르지니오 바이날돔 정답 아 맞네 난 비나이다인 줄 알았다 조르지니오 비나이다 조르지니오 비나이다 근데 이응이랑 니응이는 아까 몇개 맞췄어요? 아 자 이제 고위쌤 20개에요 중간에 한번 할 때 됐습니다 스탑? 루드글리트 아 맞어 아~~ 루드글리트 좀 이름이 읽는 손수 옛날 손수밖에 없구나 꿀맨 에잉? 마라 데이안 정답 디그디그를 했는데 덕현 밖에 생각나네 넌 진짜 덕현이 좋아난다 그러네 난 덕현이 생각 난 대용? 이랬는데 아 대용! 그래 대용도 있구나 진짜 그즈같은게 한 번 뭐가 꽂히잖아? 그래 그거밖에 생각이 안나 딴 이름이 생각이 안나 근데 대용은 보통 이제 뭐 루크 대용이나 아님 프랭키 대용이라고 쓰니까 아니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앞에 그 클루셰프스키 할 때 또 데이안 나왔어 했으니까 아씨 번개! 이동국 띵 이동국? 왓 더 헬? 이동국? 왓 더 헬 왓 더 헬 이동국이 아니야? 아이씨 이동국 하니까 여기에 이동국 밖에 안보일 난 이동국 말고 양동근 밖에 생각이 안나 나는 한명이 더 생각하는데 얘는 절대 아니야 나 그래서 얘기를 안할려고 누구지? 외국 선수일수도 있잖아요 에이 이대근? 야 정망자! 아 뭐냐 당연히 이동국일거 같은데 이동국이 아니야? 힌트 듣나요? 듣죠 그럼 일단 전 지르겠습니다 염동균 땡 그래 너무 어려운 선수야 자 힌트 갑니다 그러면 가운데 글자가 동입니다 어? 마라 이동경 정답 아이씨 좋아 좋아 아이씨 아이씨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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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리그는 내가 맞춰야되는데 자 중간정방원 갈까요? 네 범계 7개 마라 9개 추면 4개 마라 9개야? 오이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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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 그 건의하나 드려도 됩니까? 그 20세 또는 23세 이하 선수들을 안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하하하하하 얘는 바로바로 떠올라요 사실 얘 주변에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동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이동경 태국에 한 달 내내 있었어요 이동경하고 하하하하 전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회차에도 홍시로 꼭 넣어주세요 하하하하하하 꼭 맞추고 싶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네네네네 아 그래 그렇게 외쳤는데 몸 맞췄어요 열무게 네 자 3분자 갈게요 네 번개 안티 DME 정답 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 야 나 플럼키퍼 아니야 맞아요 골키퍼 안티 DME 전설의 패드립형 골키퍼 그래 나 지금 장난치는 줄 알았어 하하하하 아니 안티 DME 있었어요 전설이죠 네 존나 어려운데 아 근데 이게 또 막상 정답을 알고 나면 되게 쉬운 케이스들이 많았단 말이죠 다 모르는 것 같으니까 힌트 한번 받을까요? 힌트 받나요? 네 앞에 이름 알려드릴게요 네 라이온 난 라이온은 라이온 같은데 뒤에가 생각이 안나 그렇게 봐도 라이온? 저는 저렇게까지 보면 슈크루텔인가 봤는데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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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선수에요? 나름 알려진 선수 유명한 선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아 근데 저 새끼 몰라 저 새끼 저렇게 얘기해놓고 알고보니까 진짜 완전 막 개 유명한 선수일 수도 있어 라이온 라이온 스타 라이온 송크라송 하하하하 송크라신? 태국에 뭐 송크라신 있잖아 송크라신 태국에 뭐 이런 선수 있잖아 송크라신 있는데 누구야? 저는 이미 이만쯤 일어나겠어요? 하하하하 아니 잠깐 이거 힌트 하나만 더 주면 안 돼요? 네 근데 지금 나무 주원형도 리스폰한다 치고 네 시옷을 알려드릴게요 앞에 시옷 아니 소속팀을 알려줘도 괜찮고 너무 쉬울 것 같아요 네네 쇼 아 뭐야 스타 라이온 쇼크로스 아 쇼크로스 왜 생각을 못했지? 이 이 왜 생각 못했지? 스토크에 이끌었었던 고맙습니다 녹일게요 네 스타 손흥민 땡 어? 아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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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홍민 정답 야 이거 개 페이크다 이런 거를 한 번 놓지 말라고 야 부천에 송홍민 나 송홍민 했는데 나 송홍민 했어 손 뭐여? 손홍맨 나 송홍민 했어 부천에 원더골 자주 놓고 원더골 중미죠 중미 송홍맨 저 송홍민 쓴다 수준이 저 송홍민 써요 다 돌려보면 다 될다고 VR 지금 돌고 있어 네 아 존나 웃긴다 송홍민 얘 약간 베이크 걸리고 바로 쎄직냐 그거 같은 거 아냐 그래 스타 루카이비치 정답 오씨 빠르네 잠깐만 이거 좀 많이 따라서 엉구는데 어때? 아니야 아니야 한참 나 뭐라고요? 말아 유리틸레망스 맞네 야 좀 유명하네 너라 유명하네 난 티라미수인 줄 알았어 어? 티라미수? 저 PD님 유명하네 좀 넣어주세요 스피드라도 빠르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 손홍민 같은 거 그거 틀림 어? 번개 조재진 아 3J 트리플제인 트리플제인 조재진이지 아 조재진 이거 되게 기습이다 역시 이게 성향이 드러나네요 왜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이름에 빠른 사람과 아 네네네네네 그런 감이 나는 진짜 몰라 그 여채화 때 형은 여자 얼굴은 진짜 잘 알아본다 형 번개 일카이 균두환 정답 나는 오키요 기둘려 그리고 형은 균두간이라고 아직도 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균두간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했어도 워낙 좋아 저거 보자 무슨 균두 막 이런 오키요 기둘려 오키요 기둘려 요기요 지문 요기요 요키요네 요키요 요키요 신났네 번개 요시프 일리치치 정답 아라치치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번개 알랑 땡 마라 여름 총도 앞 야 광주는 난데 어떻게 해 키리그를 못 맞추면 의미가 없어 형은 키리그를 진짜 왜 이렇게 못 맞추냐 성흥민도 틀리고 여름도 틀리고 홍시씨도 틀리고 다 틀리네 성흥민은 틀릴만 했지 히힛 여기 셋 중에 제일 빨리 한 사람이 손흥민이라고 말했을텐데 나 여름 진짜 맨날 광주 갈때마다 얘기하는데 그래 여름인데 저한테 한번 기회를 줘보세요 먼저? 오케이 오케이 이게 마지막 문제잖아 그동안 우리도 생각하면 되잖아 아 이건 알지 바로 나왔다 이거는 뭔데? 닐쏘쌤에두 틀렀네 그러면 정답은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름이 틀린건데 맞는걸로 해주죠 닐쏘쌤에두? 넬쏭쌤에두 넬쏭쌤에두라고 많이 하죠 넬쏭? 네 이름들 참 어렵게 적어요 왜?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인데 넬쏭 넬쏭쌤에도 자 닐쏭쥬쥬니어하는 줄 알았어요 닐쏭쥬니어하면 이제 케리그 맞추려고 네 번개에 열한개 마라 열두개 춤에 일곱개 오케이 일곱개도 너 얘가 열두개였어? 열두개야 얘가 케리그에 강했어 아 그 이동경 이런게 판빡 내가 봤어 송민이랑 송민이 컸어 아씨 자 그럼 두 분이서 이제 레몬을 드시는거죠 야 근데 나는 사실 레몬을 되게 자주 먹어요 근데 주헌형 레몬을 못 먹어 근데 이거 한입에 넣어야 되잖아 한입에 먹는거지 제가 생각한거는 레몬 빨리 먹기여가지고 이제 휘파람 불기? 휘파람 불고 먼저 싸대기 때리기 따기 때리기 왜? 좋은데? 먼저 빰 때리면 승리 그러면 먹고 휘파람 불고 휘파람 불고 아 그러자 멀져먹는 사람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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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소리야 내가 1등인데 그거는 뭐 정하시고 아 1등은 뭐 하는거 없나요? 네 없습니다 이게 벌칙이잖아 난 1등한테 뽀뽀를 하겠습니다 하세요 앉아있어야죠 끝날때까지 하세요 빨리 뭐 집으세요 아무거나 사실 이거 저는 좋아해요 레몬을 와 진짜 식이 생겼다 땅땅해가지고 아 나는 근데 진짜 못먹는데 그래도 먹어야 돼요 그럼 뭐 맞고 지는 사람이 맞는거에요? 그런거 없음 아 오케이 그냥 아 맛있다 아 짜잔 한번 더 해줘야되는데 먹습니다 네 아니 개잘 먹네 우와 와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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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와 진짜 리얼 개웃겼다 나 레몬을 수살스도 많이 먹어 전 과일을 안먹어요 쉬워서 보통 과일도 잘 안먹거든요 아 더러워 음 음 음 응 으응 어응 으응 으윽 하하하하하하 와 키즈 마크 쩐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정도면 거의 흑발인데 하하 일단 딱 레오 매운거 드세요? 넣는순간 여기서 침샘 mej이는 jud оказ잖아 어 난 이게 좋아 막 아파서 난 그 찌리찌리한게 좋더라고 먹었습니다 아 얘가 꼴등을 안하네 그니까요 하아 제가 벌칙소에 단한번한적 없죠 지금 이거 언제 하면 이거 어디 탁 걸려야 되는데 이거 이게 오늘 몇 탄이었죠? 8탄 이었나요? 네 8탄이요 네 여러분 그럼 9탄에서 뵙겠습니다 계속 니가 왜 진행을 해? 니 지금 이게 먹었으니까 후토크도 좀 하고 짤릴지언정 편집될지 후토크도 하고 해야지 하세요 후토크 팀 뱉는다 지금 팀 뱉는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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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가요? 아니 이거 다음은 뭔가요? 다음은 미정입니다 미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좀 아쉽네요 좀 빡빡하게 가야 재미있는데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이 맞췄는데? 일곱 개면? 네 님소셉에 하하하하 성홍민 일칼 긴도관 성홍민 옛날에 긴도관이었어요 예전에 간이었지 네 옛날에는 처음 나왔을 때 그래 그래 옛날에는 뭐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드였어요 그래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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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